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CBS, 제주의 소리 언론 4사가 공동 기획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22대 총선 제주의 선택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후보 초청은 등록된 예비후보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했으며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대림입니다. 도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인연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들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처제만 가고 있습니다. 최악이 민생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던 공정과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공평해야 될 법은 대통령 일과만 피해가고 있습니다. 애써 만들어놓은 한 번도 평화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을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 문대림이, 저 유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 누구나 성실하기만 하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민주당 이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림 후보의 출마의 변이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정치의 꿈을 안고 서른쯤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2005년 인턴 비서를 통해 여의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주 출신 유일한 제주대학 동료로서 보수정당에서의 지연도 학연도 기댈 곳 없는 척박감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책통의자, 입법 전문가로서 중앙정치에서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제 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미래를 키우고 싶습니다. 헌신과 봉사로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제주를 위한 젊고 새로운 힘, 저 고광철에게 큰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광철 후보의 출마의 변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약토론과 공통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공약토론은 2분간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자에게 각 2분 동안 질문을 받은 후에 2분간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언론 4사가 설정한 10대 아젠다를 기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도권 토론은 주거정책, 지역경제 그리고 제한이 없는 자유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 주도권자는 1분 이내로 발언하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기회를 꼭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광철 후보부터 공약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죠.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4.3 유족이십니다. 저도 4.3의 유족 가족입니다. 4.3의 완전한 봄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분들이 받은 획일적 9천만 원에서의 대법원과 2021년 제주지방법원에서의 판결 보상 금액 기준을 참고하여 최소 1억 3천만 원 이상이 되도록 추가적인 보상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3 트라우마 센터에 유가족들의 요양 및 의료 시설을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ICT, 우주항공산업과 같은 신성장 첨단산업 일자리도 창출해내겠습니다. 택배비를 육지와 동일하게 요금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결혼, 육아, 주택 마련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역할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노형 연동권의 교통문제, 과밀된 교육환경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서부 균형 발전을 위해 2차 혁신도시, 우주항공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한림과 애호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거점 도시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에너지 비용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애호랑 국가어왕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한림왕의 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문대림 후보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4.3 유족분들이 나이들이 많이 드셨습니다. 이분들이 4.3 복지재단, 의료복지재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알고 계십니까?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트라우마 센터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지 않습니까? 국립 국가 트라우마 센터죠.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배정된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 아마 국비 10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산은 한 12억 정도 10억 조금 넘은 정도인데요.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비를 100% 해주지 못했고 지금 4.3 단체에서는 국비 100%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가 광주 부속으로 돼 있어서 사실 희생자도 많고 또 유족도 광주 5.18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예산 등에 대해서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기한 연기한 거 아십니까? 무기한 연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균형발전위라든지 지자체와의 어떤 혁신도시의 기관 어떤 성격의 혁신도시 혁신기관들을 어느 도시로 이전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간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총선을 염두에 둔 연기가 아닌가.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연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본인의 질의 시간에 답변도 하도록 하시면 질의 시간이 다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조율을 잘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아마 답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고광철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네, 문대림 후보님께서 제주도에 맨날 제주대학교 학생운동 하시면서도 이 4.3에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든지 그런 쪽에 활동을 해오신 것에서는 저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서 4.3을 홀대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아까 4.3 트라우마 국가 국립 트라우마 센터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비 지원이 좀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이제 지난해 제가 모시던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청에 요청을 받고 제가 서면 질의도 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나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광철 후보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요. 네, 제 답변 시간입니다. 그 한쪽 면만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4.3 관련된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당초 100억의 국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안에 약 65억 원이 반영된 것을 저와 도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당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국회 최종 단계에서 삼십 약 34억 원을 증액 반영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필요한 10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줬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4.3에 관련된 유족분들이나 이제 그 트라우마 센터 안에는 유족분들의 어떤 요양이나 의료시설도 함께 구축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유족분들의 요구사항인 건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야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 유족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4.3 관련 내용들이 다 같이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대림 후보의 공약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형식은 같습니다. 발표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시작하도록 하죠. 그 전에 아까 트라우마 센터가 전에 국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물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가치 중심의 도민 성장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어민 수당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내겠습니다. 그리고 공용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특정 장목에 대해서만이라도 제주도가 제주 지역에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주농산물 가공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설비를 지원하고 마케팅과 유통까지 지원하면서 새로운 부위 창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을 확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계절노동자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을 2배 상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금액을 대폭 배정하여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제도를 만들어서 당장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인력지원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향상을 위해서 카드소득공제 소상공인 전 점포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상시화해서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문대림 후보의 공의학 들어보셨는데요. 이에 대한 고강철 후보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2분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모시던 보좌관으로서 소상공이라든지 중소기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금의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고금리 이자를 완화시키는 거나 대출금 장기문화 시행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고금리 같은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건 지금 충분히 중소기업의 기업부에서 충분히 정책으로 활용되는 건 아시죠? 활용되고 있는데 규모를 제가 답변합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라고 했습니다. 2배 이상이요? 그리고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 대폭 확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민생 극복을 위해서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규모를 넓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가용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한 직접 융자가 있고요 은행권을 알선하는 간접 융자가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직접 정책 자금과 은행권과 연결돼서 정부가 보증을 서주면서 간접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한정된 재원은 정부의 가용된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접 융자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걸 또 확대할 필요성은 있고 이게 간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의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고강철 후보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드림 후보의 종합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그리고 경영 부담 완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의 진작 매출이 증대가 돼야 됩니다. 매출의 증대를 위한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폐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원활한 폐업 폐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이백오십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도전을 위한 신속한 지원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농촌 농민분들이 날이 갈수록 어깨가 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은행권을 이용하는 방식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 코로나를 극복을 하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수 경계를 확 일으켰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중심으로 기간을 정해서 쓰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G10 국가입니다. 이 정도의 국가 규모면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돈을 써야 돼 국가가 돈을 써야 된다. 그런 과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 정책 자금 두 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 대폭 확대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두 분께서 공약 토론도 주도권 토론처럼 해주셨는데 그만큼 서로 간에 하셔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첫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두 분이 주도적으로 토론을 하시되 답변 시간이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거 정책입니다. 문대림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죠. 토론 시간은 8분입니다. 고 후보님, 제주도의 미분양이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물 분양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건설 경기가 한참 호황일적 시절에 많은 건설사들이 주택을 짓는 공급량이 많아졌고요. 또한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들을 포함한 그런 분들의 제주도 정주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었고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한중 관계에 약화된 상황 때문에 이 제주도에 정주하던 중국분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네, 30초 지났고요. 잠깐만요. 그럼 한중 관계가 나빠진 원인 중에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정책 또는 반중국 정책이 작용했다. 이런 것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탈중국 정책이라보다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관계를 조금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윤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셨을 때 혼자 식사를 하시고 그런 거는 중국 정부에서 너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홀대한 거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30초 지났고 30초 아직 안 지났는데요. 시간 잠시만 정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30초의 시간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략을 잘 짜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분양 비율이 읍면동 그리고 시내권 비율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요. 미분양 분포. 네. 읍면동과 시내권. 그 읍면동과 시내권을 구분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22년도 기준으로 아마 전국이 약 한 십몇 프로인데 빈 공간, 빈 주택 비율이 아마 17%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인 경우에 70%가 되고 시내권인 경우에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시내권 아파트에 대해서 좀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LH공사가 지금 전유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보급률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고 분양가도 전국 기준치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주택 공급량이 104%여서 많아 보이게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급이 많이 돼 있는 건 같은데 미분양 비율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미분양되어 있는 지금 시내권이라든지 읍면동에 미분양된 주택들 아까 제가 공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후 이게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제 그 지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제가 뭐 이게 다니다 보니까 시 외권에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주택들이 많이 건설돼 있더라고요. 그 그 타운하우스 주택 같은 경우도 전체 동 내지 일부 동이 약간 공실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다가는 이제 실버 실버 타운 같은 개념으로 주택을 보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읍면동인 경우에 사실 외지인 또는 투기성이 강한 고분양 아파트들이 주종을 이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주택이나 노인주택으로는 격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도의 주택정책은 저는 30년까지 4만 9천후를 보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넘치는데 주택 공급을 계속해도 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모자랍니다. 인구 가구당 인구 천명당 가구수도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구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럴 때일수록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시장은 잠시 멈춰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공의 영역에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도시주택기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청약을 넣어서 도시주택기금이 모여졌는데 그 기금 중에 한 29% 정도만 지방에 쓰이고 나머지 70% 정도는 수도권 이론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도시주택기금을 지방으로 갖고 와서 지방의 주택정책을 해소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 후보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 분반 말씀 주신 도시기금 주택의 어떤 지방에 대한 비율 확대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 아닌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의 정책은 비단 도시기금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 중에 타운하우스 지금 공실 같은 경우 청년 공공민대나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그런 개념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청년들은. 저는 도시주택기금이 제주도민들 28만 명 정도가 청약 부급을 넣었고 모여진 돈이 한 8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제주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제주형 주택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운영에 관한 법률의 10조에 보면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이런 법 개정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LH가 손 놓고 있는 50년 장기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지금 최하층 그리고 어쩌면 청년층에 주택 문제도 생겨서 주택 정책이 사다리형 주택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마침면 계층별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도 도시주택기금 그중에 제주도분 200조 중에 제주도분 약 1조가량을 제주도가 갖고 와서 제주도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분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게 필요성이나 그런 걸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개발공사가 이제 뭐 삼당 그 제주 저 지하 자원이 지하소라든지 이런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제주 JDC 같은 경우도 이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네. 이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각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제주도도 제주형 주택정책을 위해서 사실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형 주택정책을 위한 도시주택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주거정책과 관련된 문대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었고요. 이번에는 고광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8분간의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주신 주택정책 중에 도시공사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 도시공사 개념의 기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데요. 주거라든지 주거 관련된 도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SH, 서울 도시공사라든지 GH, 경기도시공사 이런 큰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이지 기초자치단체 일부 두고 있는 도시공사의 역할은 그 도시 인프라 확대나 도시 기반이라는 주택하고 관련이 아닌 도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재림 후보님의 주거 공약을 보니까 지금 교도소 이전을 해서 거기에다가 도시재정비라든지 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공약 발표했습니다. 그럼 교도소는 어디로 이전하게 됩니까? LH가 이미 전국적으로 5개 지역에선가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업무, 국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H와 법무부 그리고 제주도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교도소가 위치해 있는 곳은 새로운 주거 공간, 문화 공간 그리고 취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교도소를 이전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도와 법무부 그리고 LH가 협의해서 국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대전에서 LH가 중심이 돼서 교도소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소신으로는 지금의 부지는 지금 오등봉 택지개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연노형으로 이어지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여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는가.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교도소 문 후보님께서 공약을 말씀하실 때 공약 사항 중에 신속하게 빠르게 조속히 추진하겠다, 조속히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죠?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신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봤었고요. 그런데 이 교도소 이전을 하고 그 이전 부지에 도시 그러니까 그 주거가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십니까? 그 지금 고 후보께서 얘기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토목 개발을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주는 게 저는 좀 이상해 보이고요.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공관 관련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 문화공관 그리고 새로운 이제 일자리 창출 공간 등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택 대단 대규모의 어떤 주택 잔디 건설을 반대하신 것은 아니고요. 문 후보님께서 그 교도소 이전 후에 그 주택을 징계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교도소 이전 과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건 아시죠? LH 사업 중에 교도소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주택단지 교도소 이전 자체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를테면. 그 교도소 이전으로 확보된 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교도소 이전이 확정돼서 아까 대전 말고도 창원 교도소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금년 유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는. 그 KB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기획재정부 국유의 재산 정책심의 국토교통부 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제주도 도시계획시설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최소 3년에서 5년. 그 위에는 또 어떤 절차가 있겠습니까만은. 이후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또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제주도의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이걸 토지 보상 같은 경우도 토지 보상 계획 공고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 감정평가를 가지고 그 최종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데. 이 두 가지 어떤 행정적 절차와 보상 문제의 절차를 다 합치면 저는 한 10년 이상 이게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노부님은 마치 궤도서만 이전시키면 바로 이전시키고 바로 이게 주택단지가 건설될 것처럼. 제가 주택단지를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질문으로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너무 뜬구름 작게 한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여쭤봅니다. 제가 주택단지라는 걸 강조한 기억은 없고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자리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대규모 토목 건설을 얘기하시는 분이 그런 이제 말꼬리 하나를 잡고 말씀해 주는 게 저는. 제가 이제 jdc 이사장을 하면서 대규모 단지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도 해봤습니다. 그 절차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속도감 있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주택 분야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비어는 타운하우스의 같은 공실. 그거를 이제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나 실버 타운으로 실버 타운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아까 문 후보님 제가 뭐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데는 청년 공공임대나 그런 거에 맞지 않다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죠. 청년들은 그런 정원도 있고 그런 주도권 토론 시간이니까요. 그런 그런 정원도 갖춰져 있고 시설이 좋은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삼층으로 돼 이삼층으로 돼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는 뜻인지 청년들은 그런 데다 만드는 게 안 된다는 것이 그 그건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고 후보님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타운하우스들이 미분양 주택에 몇 프로 포함될 것 같습니까? 타운하우스 중에 공실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분양 집계에 타운하우스들이 몇 프로나 포함됐을까요?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포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미분양 대책을 얘기하면서 미분양된 읍면동 아파트들을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물론 100%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광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도 8분간 같이 이어졌습니다. 첫 주도권 토론부터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두 후보께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두 후보께서는 질문을 들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총 1분씩 주어질 텐데 저희가 질문 드리도록 하죠.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수익 용량의 한계선에 달해서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철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세계 자연문화유산지역입니다. 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분담 보전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를테면 일단 1990년대부터 논의가 되어온 입도세가 시초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 90년대부터 논의가 되어왔으니까 지금 한 3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30년 동안 입도세가 논란만 되어오고 아직까지도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국인 적용 문제, 외국인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리 되어있으니까. 이 내국인까지 전혀 적용을 시키는 것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문대림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말 그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식의 용역안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중복세 문제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주도에서는 관광객 수 그리고 지역 경기 동향 등을 보면서 입법 시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도 부과 방식과 부과 대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반발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는 가급적 저에게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4년 내에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각각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문 대림 후보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죠. 8분간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강철 후보님, 제주도에는 해양 자원이 참 많습니다. 그 해양 자원들이 사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화를 제대로 시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어 주산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현재 말씀이십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등어 주산지는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남단인데 마라도 남단에서 고등어를 어역해서. 사백 킬로 이상 가서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위판을 하고 있고 그 위판액이. 위판액으로 부산 공동어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방산단들을 제주에 위치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 그리고 화순 제주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마라도의 어떤 그거를 이제 부산 가서 부산어판장 가서 활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부산 공동어시장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걸 제주도에서 위판하게 하면 잠깐만요. 위판하게 하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빙산업 저빙산업 위판산업 유류산업 가공산업 유통산업 그래서 엄청난 산업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까지는 그 하늘이 제주도에 준 자원을 제주도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내생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수익 구조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산 공동어시장 가서 이제 한다는 내용이 최근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전해부터 그리 되어왔던 겁니까?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위판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주에서 위판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부산 공동어시장 가서 이제 하신다 그거를 이제 제주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주도 가져오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최근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기존부터 그리 되어온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라도의 그 그분들이 이제 부산 공동어시장으로 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제주도로 가져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한 번 바뀐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그리 되어온 겁니까?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의회 의장 하실 때 뭐 하셨어요? 아니 도의회 의장 하실 때는 그거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선거 때 딱 나오니까 그걸 왜 말해 도의회 도의원 도의회 의장 하실 때 그때는 뭐 하시고 이제 아니 그 잠깐만요 예 고등어 선망 선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장해왔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도의회 의장 하시고 도의회 의장님 하실 때는 뭐 하시다가. 제가 도지사를 했으면 지금 하고 있었겠죠. 아니 도의회 의장님 하실 때는 도의회 안 바꾸셨습니까? 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 하실 때는 뭐 하셨어요 그럼?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은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거는 민원 아닙니까? 이거는 민원 크게 보면은. 제주도 출신의 청와대 제도 비서관께서 이런 제주도에 어려운 것을 비서관 하실 땐 또 뭐 하시다가 이제 공약을 내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제주도로 가져오겠다는 거에서는 저는 100% 동간합니다. 30초 지났습니다. 그럼 또다시 바다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주산 멸치 먹어보셨습니까? 좋아합니다. 먹어보셨습니까? 네네 멸튀김 아주 좋아합니다. 아니 멸치요. 제주산 멸치를. 멸치 좋아합니다. 제주산 멸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주산 멸치를 못 네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멸치는 선도가 있는 상태에서. 삶아야 되는데 그러면 잡는 배와 가공하는 배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선도가 유지되고 맛이 유지되는데. 권연망 어업 파괴라고 하던가 이게 이제 묶여있습니다. 묶여있어서 제주산 멸치가 없다. 이것도 이제 제도 개선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 의장 시절에 뭘 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좋습니다. 축산 악취 문제 아시죠? 가장 큰 어떤 숙제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해결 방법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저도 뭐 이렇게 공약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산 악취 문제를 해소하겠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하시던데 그렇게 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좀 더 고민해보고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일단은 그게 쉬운 어떤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도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최대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지금 축사의 악취라든지 오염 이런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국비를 통한 개선 사업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사회 모두 정치권 모두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전을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네. 그때 발언은 약간 제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고요. 그때 어떤 취지였냐 하면 제주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기관에 한국공항공사를 제가 좀 착각을 해서 한국관광공사로 이렇게 발언했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관광청을 신설하고 그것을 이제 서부권에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관광 한국관광공사 유치는 잘못 나간 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항공사와 지금 한국마사회를 제주도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가장 핵심 기관으로 보고 있고 그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예. 좋습니다. 단어에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 단어에 오해가 있었다. 제가 신속하게를 속도감 있게로 수정을 하다듯이 그 관광청 자주 말씀 주시는데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광청이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청 이전이. 그 관광청이라 함은. 그 제가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지방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와서 법률적 검토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거든요. 공약 사항이죠. 공약 사항이면 그 공약을 구체화시키려면 정부 조직 개편안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광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론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제주 홀대로는 여러 가지 홀대로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후보님들 여러분들이 관광청 제주 유치를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서귀포의 고기철 후보는 서귀포에 우리 고광철 후보께서는 제주시 갑 서부지역에 어느 분 얘기가 맞습니까. 10초 남았습니다. 그 어떤 지역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 갑으로 한다. 네. 제주시의 갑으로 유치 꼭 시킬 겁니다. 정부 조직 기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못다 하신 이야기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고광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8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한 국비의 막대한 어떤 지원과 그 자금들이 빠르게 이제 제주도 내수 경제에 돌아가게끔 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2공항은 신속히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 후보님께서는 이 도지사 선거라든지 이전 서귀포시에서 두 번 출마하셨죠. 서귀포에서 출마하실 때는 제2공항에 제2공항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갑선거국에 와서는 왜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뀐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입장은 똑같습니다.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를 전제로 깔았었고요. 주민 상생까지 깔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변경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고 후보님께 지난 토론회 때 제가 물어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나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증의 내용들이 저는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공항 입지에 보존 가치가 있는 동굴이 발견되면 보존을 해야 됩니다. 절대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항 추진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동굴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지적들을 시민사회단체,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털고 털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는 중에 그게 발견되면 이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환경부가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 검증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들어가면서 찬반 양론들이 사실 갈등으로 표추될 게 분명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예방적 구조를 좀 생각하자, 짜보자 하는 게 무슨 말바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이제 물론 아까 이제 신속한 그런 표현을 제가 했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도 제 입장은 공항 인프로 확충 찬성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경제성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질 건 따지고 가야 된다. 이게 저희 소신입니다. 따질 건 따지고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추진돼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님께서 2018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실 때 서귀포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제2공항을 힘있게 몰아붙이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2dc 이사장 취임식에서도 선거 뭐 어떤 그런 거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는 전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답변합니까? 저는 사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2dc 이사장 임기 동안 그 당시 총선이 있었고 보궐선거라는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절대 재임기간 동안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했고요.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2조 보장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년 상황 보호부님 15년도에 14년도에 용역을 의뢰하고 15년도에 도가 국토부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신공항 확장이나 기존 공항 확장이나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시각에 따라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런 공문을 왜 보냈는지 그러니까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행위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살펴야 될 과정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 100년 대기 아닙니까? 차분하게 경제성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환경성의 문제 따지고 가도 늦지 않다. 지금 이제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검토해서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도민들께서는 후보님의 말 바꾸기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 JDC 이사장직을 역임하셨죠? 네. 2019년 3월부터 22년 1월까지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는 우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대규모 단지 개발 JDC는 제주도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높여나갈 것이냐. 과거에는 대규모 단지 개발 중심의 사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서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 그리고 땅장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도민과 괴리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규모 단지 개발은 앞으로 하지 않는다. 특별한 명분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명분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 그리고 또는 제주의 인문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인권 관련 사업들 중심으로 힘 있게 추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개발 방식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연착륙 되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30초. 시간부터 다 보장해 주셨으니까요. 이 어제 토론회에서 JDC는 중앙기관에 아직 기속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도의관이 당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 후보님께서 JDC 이사장직에 재임하실 때. 이 JDC 어떤 정부 보조금을 보면 43억에서 32억, 18억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게다가 총수입의 면세점 비율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국가의 역할이냐 이런 것이죠. 이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 이 면세 수입이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30% 보장해 주실 겁니까? 네, 질문 드리기.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JDC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JDC의 도의기관 이전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네, JDC라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JDC는 국제제작기수취진 전담기관입니다. 그 재원은, 재원은 면세점 수입금으로 한답니다. 개발사업 이익금과 면세점 수입금으로 한다 이겁니다. 제가 재원 기간 동안 면세점 수입금 많이 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지역경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어졌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두 후자께서 질문을 들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 주어집니다. 지난 2월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세 개 행정구역으로 재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수용이 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도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낮아졌다는 평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과 광역, 기초사무에 재배분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이번에 고광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행정체제의 개편은 우리 제주의 미래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도민들의 삶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후보님께서 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및 단체장의 선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어떤 단일광역자치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혜택을 보는 게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특례적용인데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난해에도 약 1조 9천억 원의 교부세가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재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 부활됐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대림 후보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제주특별자치소는 2006년도에 출범했고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역기능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민원이 도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들만의 자치, 제왕적 도지사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뿔뿔이 민주주의가 상실하는 그러한 우도 범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도민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3개안 그리고 5도 정의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적극 받아들여서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06년도에 우리 제주도민의 손으로 법인격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입장에선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저희가 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앞서 두 번의 주도권 토론을 문대림 후보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두 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광철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권 토론은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8분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되 역시나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광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8분입니다. 문 후보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2공항 같은 경우도 서귀포 출마하실 때라든지 그때 JDC 이사장직 역임하실 때 힘있게 몰아붙이겠다. 지역구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지 않겠다. 지역구를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입장의 변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꾸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게 좀 습관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장소에서 지역구를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럼 나중에 언론 보도 한번 검색해보시면 나오고요. 좋습니다. 그럼 2018년 도지사 선거할 때는 힘있게 몰아붙이겠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이 나는데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주민 상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집권당 후보로서 힘있게 몰아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정확한 오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기조로 말씀했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이 디시 이사장 시절에. 공항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죠. 그거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제이 공항 추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건 알고 계시죠. 답합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비슷한 워딩을 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늘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제주도에 아주 큰 이슈 같은데 자 이거 이천 육 년도 노무현 정부 다시 출번된 건 아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지방자치에 대한 그 어떤 시대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답변합니까. 제가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도민들께서 어제 궁금해하신 점들을 많이 못 풀이들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선 과정에서의 녹취록 문제.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십시오. 맞죠. 말씀하십시오. 30초 답변 시간 주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어제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녹취 내용은 그 녹취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 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제3자를 통해서 지금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외부로 지금 나갔다는 것은 본인이 공개했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3자를 통해서 유출됐을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이 소지가 크고 이건 형사처벌감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그 어제 그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어제 제가 뭐 송재호 의원님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진짜 정치적으로 호용호재하던 사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뭐 그런 발언 한 적 없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2월 18일 제가 뭐 다 하고 나중에 30초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요. 송재호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님과 경성다시 통화 녹음이 공개된 후에 제주시가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며 페이스베이에 올린 글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이따 말씀 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절절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대화가 일방적으로 공개되어 죄송하다면서 문 후보님께 인간적인 비해를 느낀 송의원은 원망스럽다는 말까지 쏟아냅니다. 문제는 소론 과정에서 제가 후보님께 송 후보님과 호용호재하는 사이가 아니셨나고 제가 물었는데 후보님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송 의원님의 글을 보면 제가 갖기는 후배이자 친동생과도 같았던 문 대림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망감이 교차한다고 비통하게 시작합니다. 후보님을 향해 숱한 세월 동안 나누었던 의리와 정리는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친 채 오로지 목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합니다. 후보님 전혀 미안함이 없습니까? 하긴 어제 말씀 중에 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이실 겁니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송재호 의원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호 의원님 페이스북 글은 제가 못 봤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과정 공적 후보에 대한 경선 과정은 공적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더욱이 윤석열 정부랑 싸워야 되는 그러한 공적 후보를 뽑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 도민인 여러분들께서 눈살을 찝힐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세로 이렇게 하면서 유출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모르는 일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는 저희 차원에서도 법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페북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송재호 의원님께도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형제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적으로 송재호 의원과 형제 같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 그분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들었고 제가 거기에 응해본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었다고 문 후보님께서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은 비열한 정치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아껴주던 정치적인 선배에게 뒤통수를 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라고 봅니다. 제가 제주 지역에서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껏 제주도 선거 과정에서 가장 비열한 방법이었다. 이건 도민들께서 평가하고 계시고요. 문 대림 후보님께서 경선에 승리를 들 때 비정한 승리자라는 한 줄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한 줄 평가에 비정한 승리자 이 한 줄 평가에 다 들어있다고 보고요. 답변 시간 답변 시간 말 바꾸기라든지 답변 시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수강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민들께서 어떻게 신뢰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뭐 오초 남았습니다 오초 동안 답변을 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정치 정치를 잘못 배우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광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들으셨고요. 자 이어서 자유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주제로 문 대림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8분간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 후보께서 깃발론을 말씀을 주셨었어요. 민주당 후보들이 깃발만 꼽으면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 납니까. 네 모두 발언을 출마에 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권자분들의 선택 도민들의 선택을 일거에 무시한 발언이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겸손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고 후보께서는 받으셨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주변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장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일주일 열흘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와서 여러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깃발을 그러니까 제주도의 정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제주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는가 우리 국민의힘이 귀당 국민의힘이 왜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으로 이어가 주시죠. 제가 그 부분에 얘기한 거는 제주도의 당세는 저희도 민주당 당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 당세가 강한 제주도의 민주당 후보들께서 당연히 선택을 받고 각종 선거에서 당세가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런 안주함에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전략 공천 받고 일주일 만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정정해 주시고 3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중앙당의 요청을 받고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뭐 또 다시 울산에 가 있었고 제 짐을 챙기고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 일주일이라는 표현은 좀 정정해 주시고 3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3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전략 공천은 능력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저도 인정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전략 공천 받으셨겠죠. 그렇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신이, 의리 이런 것들을 조금 전까지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천 이후에 도당위원장 이 탈당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가 미리 준비하던 후보가 탈당했다가 물론 복당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아는데요. 고려했을 때 겸손치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 공천을 받은 사람이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이 능력자일 수 있습니다. 최상병 관련해서 최상병 희생과 관련해서 죽음과 관련해서 피의자 의혹이 있는 두 분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분들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현 정권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현 정권과의 특수 관계가 있어서 받았다라기보다는 어떤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건 중앙당에서 결정한 사안이고요. 그건 저한테 저의 의견을 지금 여쭤보시는 거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결정은 중앙당 공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전략 공천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전 도당 위원장님이나 기존에 계셨던 우리 김용진 김용진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마음고생도 심한 건 충분히 압니다. 제가 그분들의 제주도에 계시면서 저희 보수당을 위한 역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해오셨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은 그 과정에서 저희는 뭐 어떤 상대적 비해감은 좀 있으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늘 드렸고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어떤 그런 중앙당의 어떤 결정이나 그런 어떤 좀 인위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지 문 후보님처럼 상대의 그 약점을 잡고 경선 과정을 비열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초 지났습니다. 저희 저희 지금 그 발언 사과를 좀 요구하는데요. 저희 민주당 경선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의 선택을 받아서 당당하게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 경선 과정이 비열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전략공천 이후에 도당 위원장 탈당했었습니까? 규당은 그렇게 조용하게 일이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비열하게 그러면 사적 온정주의에 사로잡혀서 묻어두는 게 용기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말을 물론 정치가 상호 충돌식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래서 할 때는 가래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자꾸 사적 온정주의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녹취록을 제가 전부 다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가로세도 연구소에 나오는 내용만 듣고 제가 전부 들은 적은 없는데 일단 일태면 전 관련된 분이 폭로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의정활동에 좀 소홀히 하면서 이제 음주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많이 문제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 도지사 원희룡 지사님과의 선거에서 많은 논란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자 30초 지났죠. 그 당시 원희룡 후보께서 하루에 한 건씩 카드라 통신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물론 제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이라도 문제가 있다거나 기소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와 팩트 중심의 검증 이것을 혼돈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린다면 어제 고강철 후보께서 고강철 후보 이름으로 선거운동 개시를 앞둔 목전에 상대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퇴하라는 표현까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제가 그 내용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건 정치도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사퇴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쓰여진다고 나온다고 그렇게 막 쏟아내는 게 정치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5초 남았으니까 마무리로 하십시오. 답변할까요? 그럼 제가 다시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아십시오, 답변. 답변도 하고 말씀드릴게요. 답변 아세요. 답변 시간 아닙니까? 답변 과정에 있습니다. 녹취가 제3자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래서 사퇴하라고 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제가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요. 시간 다 돼서 저희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아쉽겠지만 앞으로 또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선거 유세 기간 중에 그 부분 더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선거 방송이기 때문에 토론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점 두 분께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각 후보에게 1분간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고광철 후보부터 1분 마무리 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시민 여러분.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20년,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 제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호영호재하던 정치산배에게 능력까지 서슴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의도 도의를 저버리는 정치의 모습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면서 신의의 정치, 겸손으로 잘 모시는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세대를 바꿔주십시오. 저 고광철을 이뤄주십시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문대림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싸우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을 얘기하고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비전을 얘기하고 도민적 지지를 얻으러 왔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면 유감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서민의 애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길에 저 문대림,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듬어지고 단련됐습니다. 잘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님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주 MBC,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언론 4사가 공동 기획한 22대 총선 제주의 선택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제주시 갑 선거구를 끝으로 세계 선거구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 끝까지 관심을 끄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언론 4사가 공동 기획한 제22대 총선 제주의 선택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